아 아 아 아 죄송한데 미팅 자리가 아니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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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기리리리리 행기 행기 안녕하세요 저스알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걸 해주셔야 되니까 내가 영재이다 포포포스 간단하게 하면서 보내 소개 그러면 아무 노래나 한번 주시면 오 뭐야 와 멋있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준비됐습니다 오 오 우와 재이 죄송한데 저희 몇 세 이상 괜찮아요? 아 괜찮아요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와 나 왜 이렇게 긴장되지? 대게 대회보다 긴장되냐고 해 밥 먹는데 긴장해? 왜 이렇게 긴장되지? 밥 먹는데 긴장 애서는 수가 방금 세계대회보다 지금이 더 긴장된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꼬였다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와우 맛있습니다 잘 먹습니다 간 안 해도 찐해 아니 간이 다 되어 있는데? 그러니까 간 안 해도 국물이 찐해 일단 분리작전 분리작전 안에 있는 건대기 수육을 끄집어내서 덜어놔야 돼 그래야 하시고 맞아 맞아 아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? 고기 겁나 많아 너무 많아 나는 일단 국밥 먹기 전에 밥을 이렇게 한입 먼저 먹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한 면 이상 기온 대찌로 만들어봅시다 생산이요? 흑흑 흑흑 육수에서부터 그 진한 맛이 느껴졌는데 응 고기에 저도 그 맛을 다 뱉어 저의 찬스 지금 써도 될까요 혹시? 찬스를 지금? 저희 찬스 지금 써도 될까요 혹시? 찬스 질서 될까요 혹시? 전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찬스를 벌써 쓴다고요? 벌써요? 벌써요? 상대 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오 네 전략을 잘 짜주시고요 네 나 오늘 복 다 받았다 저희 찬스는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손풍기 사용권입니다 뭐야 뭐야? 뭐야 이게 뭐예요? 아니 선수 한 명? 상대방에서 한 명을 3분 동안 저희 팀한테 선풍기를 쬐줘야 돼요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? 진짜 이게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거 이러면 되는 거냐고요 그래 못 먹는 거 구경이나 하자 한 입 드시겠어요?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거 먹겠습니다 야 이분들 도발하면 안 돼 언니 내 거 고기 좀 덜 하나 주세요 안 그래도 그걸로 했어요 그래 아 국자가 있었구나 진짜 이게 시작하자마자 뭔 그러니까